오늘도 평화로운 변두리 외곽의 시골마을 긴급 제보를 받고 찾아온 정부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눈을 뜬 장림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니 그날의 사건이 모든 예약의 시작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 전 세계적인 공항과 실업, 심각한 심량 부족과 전쟁까지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정비소로 일거리를 찾아온 한 남자 하지만 그것 또한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하기만 했던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데이빗 그의 앞에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찾아온 구인 청년, 자크가 말이죠 서둘러 싸움을 말리려 하는 아저씨와 가뿐 다리가 떨어져 나가버린 자크 그는 전장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퇴역 군인이었거든요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주인공 유학 중이던 딸이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등록금 미납으로 재직되어버린 딸 등록금 미납으로 재직되어버린 딸 점점 더 망해가는 세상 속 아빠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밤늦게 귀가 중 코앞에서 떨어지는 운석 하나 주인공 또한 사고에 휘말려 버리고 마는데 엉망이 되어버린 몸을 이끌고 간신히 도착한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빛을 내는 외계 운석이 말이죠 다음날 병원에서 눈을 뜬 주인공 아저씨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아빠의 모습에 사뭇 당혹스럽기까지 한달 사뭇 당혹스럽기까지 한달 주인공은 그곳에서 아내의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멸망하는 인류의 마지막 모습까지 함께 말이죠 곧바로 아내의 부탁을 시대에 옮기는 주인공 머지않아 다가올 멸망을 대비 사랑하는 딸만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주인공이 향한 곳 얼마 전 정비수를 찾아왔던 자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던 외계 운석 함께 해줄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트럭에 올리기 위해 함께 거들던 자크 집에 돌아오자마자 작업에 착수하는 주인공 환상 속 아내가 말하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격려월한 통증과 함께 다리에 이상을 감지하게 되는 자크 그날이 청년 또한 운성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모든 부위를 완벽하게 재생시켜주는 신비한 힘 말 그대로 부활의 능력을 말이죠 딸과 자크는 운석의 정체에 대해 묻습니다만 사실 주인공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일 뿐 상처가 재생된다는 것과 인류 전체를 향한 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밖에는 말이죠 아내의 메시지를 따라 꿈속에서 보았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위협일 말이죠 어느새 코아까지 따라붙은 요원들 운석이 낙하한 곳을 조사하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거기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아빠의 모습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딸 엄마의 환상도 운석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도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끝내 주인공의 집으로 찾아온 요원들 최선을 다해 모른다고 잡아떼는 주인공이었지만 이미 철저한 조사를 하고 온 요원들 그들은 운석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강제 연행 연구하고 있었으니 몰래 주인공의 뒤를 추적 감시를 이어가던 요원들 그들의 본격적인 위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커져만 가고 있었던 딸 그녀는 아빠를 돕고 있는 자크의 길을 향하게 되는데 사실 딸 또한 아빠에 대한 걱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 딸을 바래다 주려는 그때 다시금 요원들이 난입했습니다 운석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한 그들은 살짝쿵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으니 운명의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직설적인 신문들과 함께 우진 고문을 이어가는 요원들 자크는 의리를 지키며 입을 굳게 닫고 있을 뿐 바로 그때 집으로 접근하는 주인공 뒷마당 쓰레기 더미를 이용 요원들 유인에 성공하게 되는데 딸의 멋진 도움으로 다크를 챙겨 현장을 벗어나던 주인공 분노한 요원이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딸을 챙겨 간신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주인공 그리고 서서히 네 분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요원들의 모습 운석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딸을 눕히는 주인공과 어느새 따라온 요원들 딸이 되살아난 그 틈을 누린 요원들의 기습이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정말로 핵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인류의 멸망을 구할 운명의 그날이 말이죠 마지막 힘을 다해 대피 상자 속 자크를 밀어놓는 주인공 테이피 상자의 문을 닫기 위해서 말이죠 지영! 애니! arez! 지영! 지영! 시간이 흐르고 대피 상자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인류는 멸망한 채 자연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꿈꾸던 딸의 구원 인류라는 종 전체의 마지막 희망을 말이죠 종착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저해산 SF 스릴러 터미너스 인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공황과 불안한 정세 속 무기력해진 아빠의 앞에 떨어진 것은 운석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딸을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이 말이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